제가 쓰는 줄넣기가 있긴 한데 어떤 거면 사러 갔다 올게요 어떤 거면 사러 갔다 올게요 사가지고 올게요 해외에서 직구는 좀 어렵지 민호가 또 장비를 신경을 많이 써요 방금 뒤통수 맞지 않았어요? 민호 형 보여줘야 돼 목걸이가 이게? 아 목걸이가 이게? 아 목걸이 준다 얘네들 뭐 되게 오래 걸려 뭐 하나 하며 성공하면 돌려줄게 그래 그래 성공하면 왜 주변깔처럼 몰랐다니? 2단 어우 2단? 아 정서야 아 정서야 아 왜왜왜왜 이게 너무 높은데 운동아 운동아 계속되네 발매시 발매시 75점 75? 75도 75 아니야? 어 바로 있네 아 큰일났네 아 땅맞아 심지어 아 땅맞아 땅맞아 야 반지 빼라 반지 반지 자 주민아 반지 차 야 줄넘기한테 얼마나 걸리냐 주민아 자 이제 뭐 거론 없습니다 다 맞춰드렸어요 줄넘기 한 5년만에 하네 밑밥 깔아놓고 2단이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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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왔어? 여기 나왔어? 어디서 걸리나 봤다 해 줄넘기 아직 도전을 안 했어 아직 도전을 안 했어 아 도전 도전 얘기하는데 10명 죄송해요 제가 나가가지고 아 실수 나 의자 들어갔어 아 아 이제 안 돼 도전 꼭 얘기할래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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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그 카운팅 안 돼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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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도전 정확하게 도 고전 고전 안 돼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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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습니다 2단 가벼워. 가벼워. 아래. 10개는 못 할 것 같다, 아무래도. 2개. 2개가 어디야. 몸이 가볍네요.